자 이어서 우리 김장이님의 해외골속으로 추어거리 인천원 갑니다 추어거리 인천원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매기 날아드는 인천안 구둣가에 또 난 그리워 찾아온 이곳 그님은 언제 오려나 내 마음은 그대 찾아 한없이 헤매 있는데 그 사람 그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갈매기 너는 알겠지 그리운 사람 보고픈 사람 오늘도 못 잊어 찾아왔네 추억의 인천원 대박나세요 추억의 인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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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의 인천원